2장 변화 규준 규준은 아무것도 아니지 버리면 돼 대신 규준 컷 아 아 어 강화해야 될게 너무 많은데 망단이랑 건부랑 비교니까 정말 초라하기 그지였네 그지 리스 게임 와 폭주 공포 휴 이제 백턴까지 가도 걱정 없네 가방 망단 꿀거리 아이고 이런 이런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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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빔 목 사뇌물 사뇌물 흑 폭주 하나 더 아니면 또 망단 등단망단 아이고 성직자님 제일 감사합니다 아이고 단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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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단독 단독 강철의 폭풍 물리타임도 좋아보이는데 단돌아음 가자 가자 악몽불타 천적까지 반도라는 잘 나왔는데 고작 겨우 그까지 덱으로 감히 아보카도 한방에 잡는 사일런트 마무리 없는게 더 셀란가 들어가 들어가야 될거 같은데 고구마 잘 까는 사일런트 제비 총맨 촉 앗 총맨 들어오자마자 아씨 쇠잘 떨구는 사일런트 악몽불타임 쇠 못 떨구는 사일런트 악몽 초기 안에 사일런트 우체를 든 사일런트 우체가 쌓인 사일런트 쌓인 사일런트 쌓인 사일런트 진짜 좋네 확실히 희규물이 희규물 값을 해 아이고 불쾌 아 아 교본 어째 저이소 더 밀리 딱 나왔니 개굴 개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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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형님 아니십니까 아 아 언제나 실세 많이 지고 있습니다 아 악몽발놀림할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새 머머리 앙어리 어이쿠 합사기 반반 반반부마니 종이와 백에 신세를 지는 이유는 신세라서 키우키우 어 시리기네 악몽망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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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악몽망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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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신경을 집은 데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추울 것 같지도 않는데. 쓸 일이 있겠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는 안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스크림. 또사신경. 똥중 하나만 주십쇼. 아니. 킹중. 잇중 갓중. 제발. 비교하면 이제. 모나마치. 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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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정밀. 정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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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신경. 아니. 반사가 몇 갠데 지금. 집중은. 집중은 안주고. 좀 천천히 잡을걸. 힐도 하면서. 예진. 정밀. け시. 왜. 결국. ror. 변화진. 제발. 5번 북에 있는거 왜 이렇게 열 받지? 블리트 아임 블리트 아임 블리트 아임 아이고 공포는 왜 안했어 무서웠어 무서웠어 그 똥중 마 찾네 바이 말 쁘리예 와라와 졌구나 갓 중 빛 중 킹 중 왕 중 vais 탐 expectations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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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가기였던 것 같네 아륜 실례지만 고개는 없습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폭주까지 891 히찌삐 600원 있는데 그냥 상점 가야겠다 무릎프에서 상점 나오는걸 바랄수도 있겠지만 바랄걸 바라야지 초자 소놓지 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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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난 반사똥죽 맨 밑에 있는 뭐 그러든가 그라든가 말든가 세모함 뭐? 처신 잘하라고 명백 막상 뭐 뭐 음 총에 의즈다운이야 아크 아크 스포크 뭐야 맹거우 늦지 컷 어차피 버티메이길거 같으니까 잘만 버티죠 악몽배신 아니 악몽불쾌 악몽불쾌 아이스크림이면 이기겠지 악몽불쾌 극중은 왜이렇게 천천히 나오냐 으아 에반드 국선치사 슬톱시 늘련드 bank пол approach 각 C 감기 괴롭히기 뭘 할 수 있는데 까악 그르르 뭘 할 수 있네 그건 몰랐네 잡도 흐흐 자 쎄 쎄 쎄 쎄 진짜 무안의 겁날 쓸데없다 으 으 으 으 으 고기 없나?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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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게 어딨어 주판이라도 주판 돌리려면은 그래서 개선의 도박이라고 먹어요 학교중으로 집사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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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과연? 사일런트 하면서 망단 이렇게 많이 쓴 적은 진짜 오랜만이네 거의 수리검 있을 때나 왜 이렇게 하지 검무 아니면 쳐다도 안 보는데 어 야비다 잔상 그분이 잔상 줬어야 했었는데 우자죠 악몽 반사 신경하면 못버려서 망하겠지 어떻게든 버티고 총매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반박스 님말이 맞음 반박스 님말이 맞음 아 와 정말 뭐하냐 거기 dam꽂 아는 어려워 gamble 이번 턴은 어떻게 살 수 있는 다음 턴은 살 방법이 없네. 다음 턴은 살 방법입니다. 걔 치웠나 예 너무 힘들게 이겼어 아무 일도 없었다 세대리항아리 109일 체력이 80인데 힐을 109일을 내서 뭐? 휴식다원 안한다네 체력이 14 남았는데 주판이 118방어 줬으면 주판 덕을 본건가? 쓰릉 체력이 14 남았는데 아니 붕대만 쌌으면 이거 안싸 아니 망고 사먹을 돈으로 붕대 샀으면 붕대 샀으면 그래도 좀 힘들었을 것 같다 결국 고개가 없어서 결국 고개가 없어서 쪽으로 가진 구멍이 보통 또... 상대 강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